득점 후 기뻐하는 선수들 골 넣은 후 셀러브레이션 하는 디에고 마라도나 골 세리머니 또는 골 세레머니는 축구 등의 구기 종목 경기에서 선수가 득점을 한 후 기뻐하는 행위이다. 정확하게는 골 셀러브레이션 또는 골 셀레브레이션이 맞는 표현이며 골 세리머니 또는 골 세레머니는 콩글리시이다. 순우리말로 하면 기쁨짓이다. 골 셀러브레이션은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나 핸드볼 등 골이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구기 종목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축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인다. 간단하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부터 선수 각자 취향을 살린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축구 관전의 오락 중 하나이다. 피파 규정상 인종차별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골 넣은 직후 유니폼을 벗는 등 돌을 넘어선 세리머니를 하면 작게는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를 받으며 크게는 징계를 받기도 한다. 또한 골을 넣고 경기장에 배치된 광고판을 넘거나 공중재비 등의 격한 셀러브레이션은 부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셀러브레이션은 특정 한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도 하며 셀러브레이션만으로도 유명해진 축구 선수들이 많다. 다음은 축구 역사 중 잘 알려진 셀러브레이션 및 관련 사건들이다. 땅을 가리킨 후 호우 라는 소리와 함께 높이 뛴 후 두 팔을 벌려 착지하는 일명 호우 셀러브레이션 조나탕 아파레시두 다시 오바도 종종 이 셀러브레이션을 사용한다. 과격하거나 규정에 어긋난 셀러브레이션을 하면 작게는 카드를 받거나 크게는 징계를 받기도 한다. 다음은 논란을 야기한 셀러브레이션이다. 축구에서 골을 넣은 후 항상 세리머니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명 노 셀러브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큰 점수차로 지고 있을 때 만회골을 넣은 경우 셀러브레이션을 하지 않거나 대충 셀러브레이션을 한 뒤 빠른 전개를 위해 공을 센터 마크로 가져간다. 그만큼 동점골 또는 심지어는 역전골까지 넣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우는 전 소속팀을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이다. 이 경우는 대부분 전 소속팀의 선수와 감독 그리고 팬들에 대한 예의와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예로 레알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012에서 2013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전 1차전에서 전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골을 넣은 후 골 셀러브레이션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드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포옹을 하기도 했다. 또 아르헨티나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는 2000년 as 로마 이적 후 전 소속팀인 acf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 득점한 뒤 골 셀러브레이션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미안함에 눈물까지 흘렸으며 독일의 골잡이 루카스 포돌스키는 유로 2008 폴란드와의 조별리그에서 두 골을 터뜨렸지만 셀러브레이션을 하지 않았다. 그는 폴란드 태생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나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심장과 폴란드 심장이 모두 뛰고 있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또 뉴욕시티 fc로 이적한 후 맨체스터 시티로 임대된 프랭크 램파드도 13년 동안 뛰었던 첼시 fc를 상대로 교체 출전하여 동점골을 넣은 뒤 중요한 골임에도 불구하고 셀러브레이션을 하지 않았다. 공중재비나 경기장에 배치된 광고판을 넘는 등의 과격한 셀러브레이션은 자칫 선수의 부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2014년 10월 14일 인도의 축구선수 피터 비약상주알라는 첸마리 웨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17분 동점골을 넣은 후 공중재비 셀러브레이션을 하다가 등과 목쪽으로 착지를 잘못하여 의식을 잃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6일 후인 10월 20일에 끝내 사망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